안녕하세요 희주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런 모습 조금 많이 낯설죠? 저도 많이 낯설어요 지금 스스로한테 낯을 가리는 중인데 오늘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냐면요 오늘은 바로 저희 에스파 아마게또의 촬영 날입니다 원래 이번에 비하인드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 오늘 화장이 생각보다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닉닉님의 파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열심히 화장법을 따라해봤습니다 정말 싱글 유유를 위해서 점까지 찍었다요? 머리는 그냥 이대로 풀지, 웨이브 넣을지 아니면 아예 포니텔 묶어서 할지 아직 고민 중인데 한번 연습실에 가서 멤버들한테 물어보려고요 이번에 A팀 B팀 나눠서 하게 됐거든요 아 왜 이렇게 떨리냐 아무튼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결국 포니텔 했다요 머리 어떻게 한번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요리조리 떳다보니 신기한데요 감동이 약간 시험기간에 공부하기 싫어서 별짓 다 하는 그런 느낌 짠 했네 티오싱? 예스 어제 가서 뚫었어요 나만 손톱이 없네 편안하러 타자 또 칠 수 있고 뚫었다 내가 좀 main Mahonde 특히 흰색과는 괜찮네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은화는 심mans 나 이제 두려울게 없다 재트 knees 오늘 observer이 자꾸 이렇게 빠져요 seeds 포니텔 머리가 짧아서 이렇게 삐죽 튀어나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아 안쪽에도 그치 완전 많이 꽂았어 진짜 대박이다 저 색칠한 거 같아 진짜? 어서 배 가까이 찍었어 이렇게 이렇게 진심이구나 우리가 근데 되게 한국 할 때마다 머리도 계속 막혀요 이거 갓.. 진짜예요? 가짜예요 나 또 대박이다 나 또 대박이다 맛있어 나 그냥 납고추를 거기까지는 납기몸에서 그냥 먹으면 cych 아멘 지금 9시 26분? 촬영하러 나왔어요. 안녕. 나 벌써 더워요. 뭐 먹지? 그러게잉. 잘하고 올게요. 안녕. 제발 사고맞아. 갑자기 내려가니깐. 어떻게 해? 와 유튜브 가기다. 뭔가 도망이 오려고. 거짓말. 거짓말. 진짜 인생. 너와. 머리 약간 웹툰. 웹툴레어다. 좀 아니오네 갑자기. 갑자기 좀 오네. 빨리 그쳐야 할텐데. 망했어.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이런 시련을. 이 정도 유튜브 재고 있었던 거 아니면. 영상이 잘 되다 보다. 화이팅. 연습실. 아 연습영상 OOTD. 현재 시각은. 11시. 44분. 벌써 11시. 진짜 끝. 끝.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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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 먹겠습니다. ROD.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ех